수험생 응원하는 여러가지 모습들 보셨는데요. 이런 응원을 받으며 수험생들은 차분히 시험을 준비해야겠죠.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험 당일 유의해야 할 점들 저와 함께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시험부터 달라지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반입이 무조건 금지됩니다. 작년까지 시간과 날짜만 표시되는 디지털 시계는 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디지털 시계를 아예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다하는 뻔한 얘기다 싶으시겠지만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18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 87명이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소지해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원을 꺼놓더라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시험장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소지품을 점검하고 전자기기가 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 영역 대기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전자기기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올해부터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을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신분증, 수험표와 함께 시계를 책상에 올려둬야 하는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험장에 가지고 가도 되는 물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험표와 신분증,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 그리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가져간 사인펜과 연필을 사용해도 되지만 채점상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각각 문제지를 봐야 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 가운데 전자기기 소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이 바로 4교시 시험과목 미준수건이었는데요. 4교시에는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만 그 문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혹은 궁금하다고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았던 것이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그동안의 노력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시험 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지책이었습니다.